저기 남부목분 언니 오셨잖아요. 아, 언니. 맞아. 우리는 얘기하면 또 순간. 잊어버려. 순간 치매야. 내가. 내가, 내가 동집에서 내가 맞아. 아, 죄송해요. 왜 이렇게 예뻐져서 안 봐준다. 인사님, 인사님. 인사님, 인사님. 인사님, 인사님. 언니 몇 번 봤는데 언니가 기억 못 하는 거야. 어디서? 이게 무슨 저, 태선이 언니 거기. 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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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 보따리가 큰 거 보니까 살러 내려오셨네. 맞아, 맞아, 맞아. 사는 거 아니야? 물론 활량이에요. 앉으세요. 아, 세상에. 너무 반가워요. 언니가 앉으셔서. 제가 많이 기다렸네. 오면서. 너무 배고파. 어머, 뭐 드셔야겠다. 우리 뭐 먹어야 되는데. 배고프시대. 아침도 못 먹어요. 정말? 어떻게 하면 좋아? 아침도 못 먹어요. 안 드셔도? 그럼요. 언니, 이쪽으로 좀 앉으세요. 아, 세상에. 앉으세요, 이쪽으로. 나 너무 오고 싶었어요. 아침, 아침도 안 드셔도 돼요. 오고 싶었다고, 여기? 나 여기 한 번 집어넣는 게 소원이어서 왔어요. 아, 앉으세요. 환영해요. 앉으세요, 앉으세요. 언니, 우리가 못하는 솜씨지만 일단은 점심을 좀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천천히 한번 둘러보시고. 수제비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. 어스제비. 수제비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. 어스제비. 어스제비. 아니. 이제는 토지 그럼. 저건 내 거지, 이제. 잘하는 건 아니다. 무슨 고추장만 많이 풀어가지고서 거기다가 달어, 왜? 물, 물을 이렇게 많이 싸들고 왔어. 며칠 있어? 수제비야? 어? 해정아, 며칠 있을 거야. 너 며칠 있는다고 그랬어. 아, 어디 갔어 왔어. 어디 갔어 왔어. 어디 갔어 왔어. 어디 갔어 왔어. 언니가 이제 평상시 즐겨 먹는 자연식 그런 걸 한 번 저녁에 같이 해먹고 싶다고 그래서. 아니요. 잡곡 갖고 왔어요. 잡곡하고 이제 뭐 이것저것. 한 번 봐? 볼 수 있나? 예, 예, 예. 수수, 차조, 기장, 율무, 찹쌀. 진짜 끼리끼리 농다. 이런 걸 이렇게 쌓았어요. 정말. 집에 없으면. 응, 뭐 갖고 오나 보게. 집에 없는 것도 있어서 없는 거는 조금 많이 못 갖고 오고. 너무 무거웠어. 그 다음에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. 언니, 여기 맨날 여자들만 살아서 내가 남자친구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. 누굴까? 덕하 오빠 아니야? 유인천 이덕화. 하나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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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어머, 어머. 일편단심이야. 아주 좋아. 아, 언니는 이덕화. 이덕화 선배님이네요. 너의 가녀린 미소. 나를 보는 눈빛 더. 배철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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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어머. 세상에. 그래서 제가 딱 벽을 보니까 저쪽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. 어디, 여기요? 세상에. 아니, 이따 저기하고. 세상에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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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세상에.